지역위원장 배수환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역위원회 활동 제대로 하려면 청년위원회 밑빔 큰일 납니다. 저희들도 우리 북강서원에서 많이 오셨는데 우리 위원장님 두 분 비롯해서 꼭 와달라고 해서 와달라고 말씀 안하셔도 당연히 왔을 겁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우리 부산시당의 청년회 발대식을 축하드리고 우리 정경문 위원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신 우리 전국위원회 전국위원장님도 감사드리고 선수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 위원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부산이 노인과 바다에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지만 아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당은 청년이 성장의 엔진이 될 겁니다. 더 크게 성장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마음은 청춘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청년이 가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부산시당 제대로 발전하고 334일 남았네요. 내년에 22대 총선 필승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